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일은 맥주감사주일로 지켰습니다. 온성도가 2015년도 상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였으며 특별히 산부예배 중에는 90명의 하반기 교회 직원 임명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밤 예배 중에는 각 기관과 호산나 찬양대에서 준비한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를 받는 맥주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열린 제11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농구리그 경기는 동남북서울등촌교구가 가양염창교구의 끈질긴 추격을 물리치고 38대31로 승리했습니다. 오늘 경기는 오후 3시에 우성체육관에서 화곡교구 대 여의도 영등포 서서울 김포 양천교구의 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대학부 SFC 학위수양회가 지난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양양 오션밸리 리조트에서 강민수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120여 명의 운동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양회에서는 운동원들이 새벽과 저녁으로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으며 주별모임과 세비식, 저녁식, 해변에서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친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학부 SFC 학위수양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찬조하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가양사교구 홍명희 집사님의 부인이신 고 이영순 권사님께서 지난 9일에 소천하여 은혜 가운데 장례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각 기관 원리회가 오늘 산부예배 후에 남전도회는 제2성전에서, 여전도회는 제1성전에서, 청년회는 교육관 4층에서 있겠습니다. 경향비전 기도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제2성전에서 있겠습니다. 금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경향비전 기도회에 모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향선교회 특별선교위원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에 경향선교관 로뎀홀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밤 예배는 주1학교 교사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박윤성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교육 1, 2, 3국 교사연합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찬양대원은 오후 4시 30분까지 제3성전에 모여 연습하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28에서 30남전도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강민수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율범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으며,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영하 2주일 학교 교사 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결혼 예식입니다. 홍영식 씨, 길숙희 씨의 일남 신랑 홍기복군과 가양 7교구 김일경 집사님의 이녀인 신부 고유경 양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오후 2시 30분에 블리스 웨딩 컨벤션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교육기관의 여름 행사가 교회보 8페이지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 성경학교 운영을 위해 설의 집사 이상 재직 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의 낮에는 집사회, 권사회 원리회, 경향비정 기도회, 별들의 학교 후원회 원리회가 있으며, 밤에는 고려신 학교 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교회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